타락을 눌러서 타락을 눌러서 어깨거리 어깨거리 어깨 근데 이렇게 간다 왜냐면 뒷발 잡아줘니까 아 제발 제발요 올라갔을때 내 터치 자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43층 13번 아디다스 추리링 웃돌이 황토색이여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 잘 어울릴거 같은데요 이 검정 외출은 흰색 아잇 좀 위에 있는거 오른쪽 4개는 건들지 않는겁니다 아 아잇 잘잡아서 올라가야지 탁 세울제만큼은 올라가야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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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아 아 돌겠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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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올려 와 끼면 안 돼 룰은 딱 정해져있어 탑 쌓고 앞에 열쇠 위로 올리고 나머지 버리고 아잇 아잇 13번 이거 무조건 유리쪽에서 잡아야되더라고 아잇 아잇 이거 잡고 허공을 잡게 돼 조금만 떨어져도 놔 어? 강량좋아 한발로 싹 긁고 슥 불러줘 어? 잘잡았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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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 잘잡아 일로 갈 것 같은데 아잇 라이브가 그렇게 포락포락하지 않았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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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 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떨어진다 한번 낑질 것 같아 이거 낑기면 이거 빼기가 더 힘들 것 같아 없애야돼 무조 잘잡고 타입까지 해야해 어? 뭐야 아 되게 넓게 잡아가지고 이거 먹어줘야되겠네 어 아잇 어 좋아좋아 뭐야 아 아 또 기계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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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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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민도 올려버려 그래야죠 어 아 아 아 아니 또 한번에 또 잘 잡을 수 있으니까 아 쭉 해서 밑에 밑에 저기 계란맛 아 이거 너무 먹네 아 너무 먹네 으 으 으 으 으 으 계란맛 까지다 안 될 것 같아 지혁이가 하나씩 이거 물어봐 이거 올 한 반은 또 증명 어떻게 해 아 그러네 이거 안 될 것 같아 2초 2초 뒤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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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빠지겠다 이거 이쪽으로 가질 것 같은데 이 쪽으로 가질 것 같은데 다 왔어요 벌리기 어 어 어 어 지혁이가 너무 넓어 아 지혁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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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혁이가 빨리 지혁이 됐어 시간을 지혁이 지혁이를 자꾸 찔러가지고 지혁이를 잡고 찔러가지고 여기가 지금 밑에 갈렸어 어 됐다 지혁이 아 이거 왜 이 쪽으로 가야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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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렸어 3초 어 박스 눌렸어 됐다 됐어 끌고 왔어 아 이거의 탓수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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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받아서 안 되는데 두 발톱기가 안 들어가요 박도가 두 발톱기가 안 들어가요 박도가 올라 머리가 진짜 아슬아슬하다 여기서 잡으면 되겠네 근데 왼쪽으로 풀 말하는 순간 떨군단 말이지 우리 쿠팡님이 어깨빵 할 때는 앞발이 잡지 않아 안 잡으면 확실하네 이걸 못 먹네 핫건들일 것 같은데 핫건들일 것 같은데 핫건들 오그랑도 아이씨 이거는 이거는 옆발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한 번 더 봐야해 기역짜로 해서 밑밥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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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밑밥지 그만 얘가 들어와 안 들어갔어 뒷발 됐다 됐다 아 아 이거에 지금 지금 집게가 열받으면 안 되는데요 아 아 벽이 아닌데요 차가 안나질 것 같아 좀 눕혀 좀 눕혀 딱이야 됐었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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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운전 기대 기대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앞발에만 들어가면 돼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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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밑에 벌려줘 벌렸다 아이씨 여기서 힘들어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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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빵 됐다 나와야지 오른쪽으로 갈 뻔해 10초 아 이거 이 상태로 한번 그려야겠다 뒤에서 번쩍 못다는데 아무질 않냐 집게도 못 빼겠고 아 아 아 이러다가 아 이러다가 찍게 또 고장나 라이브 도전도 못해보고 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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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려오는거니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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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이거에 너무 많이 아 아 아 이거 하나에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 올려놓고 시작입니다 올려놓고 시작입니다 아 아 아 멀게 잡았고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발만 잡혔는데 발만 안싸야 돼 되겠다 아 아 어떻게 해야 돼?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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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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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 아 아 이거를 안 돼 안 돼 안 돼 왼쪽 발을 하나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여기 여기 방에 넣어서 여기 밑에 쪽 이쪽에 걸어주고 싶었는데 일단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빼다가 떨어뜨릴 것 같아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께 고장 날까 봐 한 아 띠로리 아 띠로리 아 또 기다려야 돼요 저처럼 될까? 복귀하지 않을까? 30초 딱 나왔을 때 그때 움직일 수 있어 한 3초, 7초 두께가 양쪽에 까서 비틀렸어 이렇게 옆으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복귀를 안 하더라고 이게 복귀, 복귀 툰데 복귀를 안 해 이러다가 또 오른쪽으로 싱 가는 수다 있어 그건 저기 저 위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? 아직 안 움직인다 어 움직였다 30초 일단 보인 다음은 몇 초 지나면 얘가 한번 찍힐 거야 제발 아 근데 어깨방이 빠졌어 돌면서 기다려 기다려 좀 더 시켜 그럼 시킬 때 확실하게 시켜야 돼 제발요 빨리 빨리 아예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? 네, 왜 이렇게 생각해? 매번 흔드니까 시간 들어왔는데 조금 들었는데 아, 여기서 움직이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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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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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질 것 같은데 턱을 어깨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깨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깨가 깊이 안들어가 어깨로 밀면서 얘가 딱 잡아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어깨가 지금 끌고 가줄지 빠질지 여러분은 지금 고풍격 포기 만약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한 칸을 탔겠다가 뒤로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밀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빠졌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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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절로 움직였어 아이씨 이렇게 된거 빼갖고 저거 잘 붙었고 아 못불르잖아 이쪽으로 아 안되겠다 둘을 못불러 이쪽 보였어 벗고 있는거 아 계속 꼬여 어 안 잡았네 뒤에 얘가 잡았는데 가라 뒤로 가라 제발 제발요 놓지 말고 가세요 제발 아 줄이 집게도 안빠지니까 필수가 없고 아 계속 기다려보자 아 지금 여기 여기도 줄이 꼬였고 여기도 완전 꼬였고 난리 부로스에요 제발요 아 나 이거 또 오른쪽으로 갈까봐 되게 불안해 아이씨 아 또 감아야돼 아 또 감아야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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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다 했어 어후 와 아 저기가 그거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아 또 감겼어 아 또 감겼어요 흘러저기 아 에이 빠지게 빠지게? 네 직 Kin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아... 틀렸다 일단 여기 이리로 와 소금에다가 틀어요 소금이 그럼 여기 이리로 와 그냥 내려봐 으아아아아아아 아 왜 이즬로 오는거야 아 또 못잡았네 와 또 열받나죠 밑에 뚫어 제발 밑에 여기 딱 두 발 걸리면 웬만큼 다 들어야 되거든요 웬만큼 밀 부탁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이고 여기 밑에 왔다 두 발 좀 팍 들어가 한번 팍하는 기회 해봐봐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야 아 괜찮다 제발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야 아 가면서 알아야 돼 놔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딱 올라갔어 여기가 뒤에 있어가지고 아 저 빠졌어 한판 버릴게요 막 파여가지고 5천원짜리 이렇게 아 와 책여갖고 여기 다 떨어지면 어떡해 아 아 여기 기역자로 하고 싶은데 일단 누르지 말고 이번엔 또 이번엔 좀 될 것 같아 올라갔을때 레터치에 불가가 안됐다 아 아 누른발은 왼발은 걸려있는데 이 뿔만이 안들어갔어 아 또 이 자세 나왔다 아니요 나도 또 왔지 안돼 나도 또 왔지 밑에 아 계란 뱀는거 같다 힌트다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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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이제 지우개 지우개 안 넣어 아 좋아 아 이거 돈다 야 고조나게 있네 이렇게 벌려 앞발이 밑에만 쫙 올라가서 다 오릅니다. 코인 없어? 아.. 어깨빵이 안될 것 같아.. 살짝 이쪽으로 기울여야 하는 거 아니야? 이쪽으로 기울여서 얘가 잡고서 여기에 잡고 올라가는데 아 또 줄 거예요 아 또 줄 거예요 아 이건 나와야 되는데 아 또 깨졌어 또 망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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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13번이.. 어? 13번이 뭐지? 아 이거 이거.. 아 추억스러운 색깔 안좋아하는 색깔 뭐야? 98사이즈? 카키 3 98사이즈 모르겠어.. 어쨌든 요거 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키 나이키가 봐 요렇게 생겼네 오 에어맥스 와 내 사이즈인데 저거 창피해서 못 신고 다녀있어 색깔이 너무.. 거의 아이돌 신발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 안녕